안녕하세요 시니어봄 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피부관리사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델링팩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델링팩 양을 50ml 계량컵으로 2컵정도 하시면 어느정도 맞으세요. 물의 양을 적당하게 조절을 하는데요 이정도의 농도가 되구요. 턱부터 바르겠습니다. 턱부터 위쪽으로 바르고 눈을 발라주시구요 보통 눈부터 바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턱부터 위쪽으로 리프팅되는 느낌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턱부터 바르고 했구요 그리고 입술은 맨 마지막에 바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르는 중에도 어떤 불편한 점이 있거나 그럴 때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술은 맨 마지막에 바르시는걸로 하시면 되세요 팩의 양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바르신 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앰플이 안쪽으로 흡수가 되구요 그 후에 이렇게 가장자리를 물로 적신 다음에 떼어내면 손쉽게 떼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잔녀물들은 화장솜으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